1주년인 엔믹스가 축하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멋있어 영상 제작곡 영상 제작곡 퍼프션이 있어요 저희가 먼저 할 거거든요? 전북 노래자랑 후배변곡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혹시 여기가 뮤직뱅크로 가는 안녕하세요 세상에 계속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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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빅생입니다 윤빅생입니다 제작곡 오늘의 주연 같은 돌아다니라면 얘들아 돌박이 올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의 공식 인사법이 있어 엘들와 함께하는 창북여행 돌박! 1! 1! 1 5 ~~~~~~~~~~ ~~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재밌겠다 혹시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KBS KBS 봉관 따잔 많이 많이 봤어요. 혹시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세요? 1박 2일이야.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오프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KBS 공영방송 50주년인데요.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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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쿵쿵떡! 자, 여러분 수업 수업 하겠어요. 자리해주세요. 1박 1박! 1박 2일! 저희가 KBS 공영방송 50주년을 기념하고자 구석구석 KBS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예뻐! 예뻐! 엠믹스도 50주년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집의 주인공으로 모신 건데요. 엠믹스가 올해 데뷔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벌써 시작이다! 맞아, 시작이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올해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KBS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나세요? 일단 불할 명곡! 아, 맞아요! 불할 명곡! 저희가 나간 곡 저는 개그 콘서트를 정말... 오! 어렸을 때! 한 번 봤어. 맞아요. 일요일 밤 9시 20분. 일요일 밤 9시 20분. 그래서 10시 한 35분 정도에 끝나. 35분에서 40분에서 끝나거든. 맞아. 이제 방에 들어가야 돼. 엄마, 빨리 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엄마, 빨리 자! 뿜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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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해볼 건데요. 세 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KBS의 다양한 구성원분들과 팀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먼저 이제 팀장을 뽑고 팀장 분들이 팀원을 선택하실 거예요. 팀장은 어떻게 뽑을 거냐면 헤드폰 복불복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일방일 같아. 여기 6개의 헤드폰이 있는데요. 이 중에 4개에는 엠믹스 노래가 나올 예정이고요. 2개에는 다른 노래가 나올 예정이에요. 다른 노래가 나온 분들이 팀장이 되시는 거예요. 네. 난 내 앞에 있는 거. 나도. 나 앞에 있는 거. 넷.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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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야! 아...뭐야! 심장이 된 당신은 스파이 입니다. 심장이 된 당신은 스파이 입니다. 당신은 상대팀을 패배를 주시기 위해 상대팀의 각자팀장으로 위장 자립했습니다. 당신이 꼭 채우는 멤버가 당신의 진짜 팀 멤버입니다. 지금부터 최약체 멤버를 팀원으로 뽑아 상대팀을 구성하고 팀이 미션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스파이 월등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각자 팀원으로 뽑고 싶은 멤버 이름으로 가주세요. 와우! 와우! 진짜 귀여워! 둘이 뭐하는 거야? 둘이 뭐하는 거야? 뭐해? 언니들 뭐해요? 가둘는 시간이 없어 베이베 가둘는 시간이 없어 베이베 가짜 팀원 지우 설련 저였습니다. 저는 지우랑 릴리언님 오우! 뭐했어요? 방금 여러분이 춤추시는 동안 팀원이 되고 싶은 멤버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와우! 근데 이제 원래 이미 저거 둔 거예요? 네! 원하는.. 어머! 어머! 가위가위 보 하셔서 원하는 팀원을 뽑으시면 됩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나는 지우 어? 지우 어? 지우 어? 어? 뭐야? 형들 잘 맞았는 나는 릴리언니 아싸! 릴리! 좋아! 왜? 지우가 은근히 눈치가 빨라 진짜! 진짜! 릴리언니가 게임 같은 모습 잘하고 에잉? 리액션 같은 모습 잘해서 yeah 이번엔 우리는 게임 못하나봐 네!" 파위바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형 큐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 이렇게 할 것 같아? 히크라니 들어왔다! 백살치... 삼겹게 움직은 뮤직비디오 지우! 저희 둘 다 1위 멤버였던 지우를 혜연이가 먼저 데려가서 저는 두 번째 적었던 율리 언니를 뽑았고요 요리! 혜연이! 네! 좋아! If you wanna be my love, 다친 맘을 닫게 뜨려 If you want up, want up, want up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돼서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지우를 처음 뽑았을 때 지우의 눈빛이 너무... 언니 나를 뽑아준 거야? 이런 표정이어서 너무 약간... 하는 내내 죄책감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진이와 릴리언니는 매사에 열심히 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제 가짜 팀원과의 게임에 임하면 진실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윤아가 와서 지우랑 함께 잘해줄 걸 생각합니다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팀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우리는 해설지니까 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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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너무 잘해서 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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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빅토리아 팀 빅토리아야? 빅토리아? 빅토리아에서 왔어 빅토리아 탄산수를 좋아해 빅토리아 탄산수를 좋아해 빅토리아 탄산수를 좋아해 맞아 못 빠지겠다, 못 빠지겠다 여기 수고 있어요? 진짜 이지 피지 나 탄산토리아로 할까? 좋아요 좋아요 빅토리아 여러분 저희가 게임을 너무 잘해서 지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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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미션이야 그러면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드릴게요 집중 집중 공수들 집중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레이스 각 팀별로 세 가지 미션에 도전하게 되고요 성공시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념 집회가 지급이 됩니다 우와 가장 많은 기념집회를 획득한 팀이 우승 우와 미션에서 획득한 기념집회는 물론 3대 팀이 획득한 기념집회까지 합친 금액만큼 원하는 음식으로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어머나 여기서 돈을 얻어서 회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션에 주어진 시간은 총 100분이고요 각 팀은 시간 안에 미션을 완료해서 최종 장소로 도착하면 됩니다 최종 장소는 바로 KBS 한류 스튜디오 한류 스튜디오 한류 스튜디오 한류 스튜디오 한류 스튜디오 기억 잘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미션에 성공하시면 이 기념집회를 드릴 예정이에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우리 거다 우와 누가 보면 빅토리아 거라고 써져 있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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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이거 우와 많이 만져놔 많이 만져놔 우리가 나중에 가지 이건 우리 빅토리아 거다 나중에 데려올게 나중에 볼게 나중에 볼게 이제 어떤 미션을 하실지 정해야 되는데 엠믹스 하면 다이츠잖아요 투하 다이츠 다이츠 엠믹스 다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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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서레 팀과 빅토리아 팀 가위바위보 해서 한 번 정해볼까요? 춤에서 이긴 팀만 해서 한 번 언저러워서 할까요? 갓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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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건 미션일 뿐이야 대박, 그럼 제가 먼저 해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뿅! 렛츠 롱자, 이스 예에! 렛츠 롱자, 이스 예에! 예에 우와, 근데 뭐가 없으니까 되게 궁금하다 뭐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예능 PD와 엔릭스 3행시 다 따로 있습니다 어렵다 다 옆에 렛츠 롱자, 이스 업! 다 이스 업! 우와 오 어렵다 뭐야, 뭐야, 뭐야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님과 쿵쿵따 대결 대박 대박 어렵다 우와, 쿵쿵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쿵쿵따가 뭐예요, 근데? 쿵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음정희 쿵쿵따 희나리 쿵쿵따 이상해 쿵쿵따 혜진요 쿵쿵쿵따 쿵쿵쿵따 아이엔드란다 아이엔드란다 렛츠 오더 다엣스 렛츠 오더 다엣스 야! 오오 뭐야, 좋은데?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1, 2, 3, 2, 3 2, 4, 3, 4, 3, 4, 4, 4, 4, 5, 5, 6, 7, 8, 9, 9, 10, 10, 11, 12, 13, 12, 13, 13, 14, 14, 14, 14, 15, 16, 49, 20, 16, 22, 17, 16, 21,оны 가..? 가... keybyes ringing 라디오 DJ 어 이거 괜찮아! 할수있어 오늘 쉬울것 같기도 헤헸 lettucerich 렛츠 롤 더 다잇! 오! Gloria! Gloria! KBS 직원분 성으로 KBS 이니셜 완성하기! 재밌겠다! KBS 직원! 이름이 뭐야? 강병순! 아니야, 성으로 3명을 찾아내는 강병순! 강병순은 뭐야? 강병순! 와, 나 직원분들 다 만나뵐 수 있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엄청 힘들 거야! 뭐예요? 뭔데? 카메라 감독님께 대박 듣기 아니, 백다운 블링 한 번만 해야겠다! 백다운 블링 백다운 블링 저희가 먼저 여러분이 KBS 투어하시기 전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입사다, 입사! 오, 늘어났다! 오, 늘어났다! 오, 늘어났다! 오, 늘어났다! 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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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요즘 완전 스스마트 하시대야! 요즘에 찍을 때 이런 거 안 갖다 대면 돼!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돼! Gloria! 아, Gloria! 이렇게 갔어! 귀진! 아싸! 나 봐! 기능은 없어요? 아, 문이 안 열리나요? 아, 문이 안 열리나요? KBS 투어에 필요한 지도랑 미션 내용이 들어있는 가방 드릴게요! 이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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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수 있나! 우리 아니면 누가 이겨! 진짜로! 수선은 하게 됐지만 저희가 오늘 소고기를 먹어야 됐거든요! 아, 소고기요? 연백질은 부족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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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아 팀? 지소래요! 지소래요! 제가 이겨볼게요! 엔니스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KBS 여행! 돌발빛이! KBS! 이러면서 KBS 담당한 거 너무 좋은데요? 오우! 아 쉬워 보인다? 챌린지! Easy piece of cake! 오우! 미니! 미니 감사합니다! 떡볶이 감사합니다! 오우! 오케이! 오케이! 떡볶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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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겠다! 자! 작전회의! 카메라 감독님께 대박을 들으며 성공? 우리 말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대박을 들을 수 있지? 아니 우리 저희가 3월 20일에 꼭 컴백을 하는데 응원의 말자 한마디에다가 응원의 말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춤을 보여줘! 네가 춤을 보여줘! 너가 백담블링을 해! 백담블링? 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개인기! 내 개인기! 손톱기를 보여주면 괜찮다! 이거 감독님!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거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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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좋아 좋아! 우리는 대박을! 오늘 라디오 DJ 누구 하시나? 이기광의 가요광장 스페셜 DJ 손도훈 이기광의 가요광장 이기광의 가요광장 시작! 좋아요! 네! 탈모가 시작됐어! 시작! 탈모가 시작됐어! 시작! 일단 어디로 가는 건가? 저기! 저 언니들은 완전 귀엽다! 영상 제작곡! 저기! 저 언니들은 완전 귀엽다! 곰돌이 같아! 영상 제작곡 어딨어? 근데 이게 시간 빨리 가는 것보다 그거 돈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하대! 내가 말 듣고 있어? 뭐라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아마 돈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해서 시간별로 순간 어때? 아 진짜요? 오케이! KBS다! 거기에 카페 있어! 와! 우와! 저 여기 처음 와봐요! KBS! 저도요! 저도요! 우와! 저 이쪽엔 처음이에요! 바래 명곡 나오셨습니다! 바래 명곡 파집하고 있는 PD 방에 가보는 올라가시게 가보는 올라가셨는데 오 네네! 네 좋아요! 저요!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우리의 미션이 KBS 예능 PD님을 찾아 엔믹스 삼행시를 완성한 성공이거든요 일단은 거기로... 거기 그 맵 지도를 봐서 오케이 예능 PD님분들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오케이요 본관 계단이 어디예요? 근데 왜 우리 여기로 가는 거잖아 네! 왕쥬 한 나 한 나인 왕쥬 바라바라바라 왕쥬 한 나 한 나인 겸팡 방을 바라뜨려야 불명 편집실 찍을 수 있는 건가? 우리 이거 찍을 수 있는 건가? 뭐 찍는 거라고 하셨어? 아, 뭐 찍어? 슬프네 슬프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집실 어디 있을까요? 배연이 길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mmiüm 어? 여기 와 봤던 거 같아 살짝 봤는데 지우랑 살렸 내가 의욕이 넘쳐서 잘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어머 여기가 바로 KBS 편집실입니다 저기 detective 처음이겠지? 여기는 직원분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과연 많은 직원분들께서 계실까?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긴 정말 넓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다. 연습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엠믹스고요. 저희가 지금 돌발 2일을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예능 PD 맞으세요? 네. 예능 PD 맞으신가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두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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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돌발 2일 촬영인데요. 미션 스윙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컹하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능 PD 맞으시죠? 예능 PD 맞으시죠? 예능 PD 맞으시죠? 예능 PD예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예요? 엠믹스 3행시를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엠믹스? 운 뛰어드릴게요. 둘 셋. 엔. 아니 생각하실 시간을 좀 뒤로. 네. 네.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둘 셋. 엔. 둘 셋. 엔. 엠믹스. 이번 주 월요일에 불효인거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무대 보여줬죠. 오. 벌써 시작이 너무 좋은데? 시작. 믹. 믹스팝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우와. 진짜 잘하셨어요. 역시. 역시. 예능 PD님분들이 진짜 다르시구나. 스페셜한 무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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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저희가 했던 거 드려드릴까요? 응? 저희가 했던 거 드려드릴까요? 네. 앤. 앤서가 없습니다. 이건 다 표집이에요. 아 네. 아 네. 저것만 나가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완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 네. 그룹의 애병공. 벌써 성공했어요 하나. 저희보다 훨씬. 진짜 역시. 역시 남다르시다. 역시 남다르시다. 그러니까. 저기 또 운이 있어.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니죠? 시작. 영상 제작도 어딨어?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 일단.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여쭤보자. 어 여쭤보자. 자 여러분. 저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상 제작국이라 돼 있어. 아 어. 관 이름. 신관. 여기 본관이잖아. 언니 여기 층별 안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나운서실 어디 있는지만 알아두고 나가자. 아나운서실. 3층이다. 3층. 그러면 3층이고 라디오센터 저기 있으니까. 이따 라디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여기로 오자. 좋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신관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된대. 아 진짜요? 내가 불러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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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관 신관. 영상 제작.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신관이니까 여기가 본관 아닐까요? 신관을 다 하니. 저거 아니야? 아!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면. 뉴뱅 스튜디오 쪽 나오잖아. 맞아. 여기는 내가 한 번쯤 와봤던 길이야. 맞아. 우리 와봤어. 2년. 야 89년, 80년. 학공들. 정모래자랑 맞아. KBS. 맞아. 저거 진짜 많이 봤는데. 가족오락가고 KBS. 어? 꽃보다 남자 저기 있었어. 아 진짜? 꽃보다 남자? 아 여기 쪽 다 드라마야구나. 겨울연도. 겨울연도. 어 아까 말했다. 개그 콘서트. 어 맞아. 개그 콘서트. 야 이 맞아. 인간극장. 맞아. 미세이 특풍인데도. 스펀지. 어머 근데 진짜 다 봤다. 야 스펀지 그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같이 물고 물면. 제가 콧바라는 거 그거 맨날 해봤잖아. 스펀지 너무 흰색. 구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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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헐. 80노머원. 체육시간이 있잖아. 우와 이거 합창단. 남자 회사가 그런 거 같지. jumped at that. 우리가 몇 번 걸어 본 그 밀킹. 그 대기실 그 라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 아니군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한은행. 구내식당. 짠 옆으로 들어가서 저 1층 아 여기가 신간이니까 우리 한층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신간이구나 여기가 신간이니까 우리 한층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엘베 타자 엘베 타자 어? 1층? 진짜 한층만 내려가야 돼 1층으로만 내려가면 돼 우리 이제 가서 뭐 대박 들어야 되나? 아니 재활피 들어야 되나? 아 대박 들어야 돼 1층 우리를 아는 뮤직뱅 뮤직뱅 뮤직뱅은 없는 일 더 잘 아시죠? 아시지 않을까 우리를? 맞아요 저기로 가 뭔가 이렇게 목도니까 지금은 나가면 돼 맛있는 군해식당인데 여기가 군해식당이야 우리 친구를 잘 찾았어 여기가 식당이야 식당 통과해서 출입문 가서 여기로 가야 돼 어 여기로 가야 돼 한 번 더 앞으로 갈게요 우와 여기가 나 KBS 군해식당 처음 들어오고 우와 군해식당 군해식당 어디로 가? 졸박이 우와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나중에 저기 나오나? 찍으면 찍으면 그래 우리도 빨리 가야 돼 우리도 찍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 빨리 가야 돼 우리도 빨리 해야지 우리도 빨리 해야지 자 군해식당 통과해서 좋아요 이렇게 통과했어 그래서 쭉 가서 저기 또 문이 있어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니죠? 계단은 아닌 거 같아 근데 문이 두 개요 계단은? 지금 이거 이 출입문 두 개인 거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기가 뮤직뱅크로 가는 건가? 그럼 출입문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그럼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니까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니까 여기 아니에요? 혹시 영상 제작곡 여기로 나가면 될까요?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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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상 제작곡 딱 또 있어 오 여러분 영상 제작곡 제작하면 되나? 가자 오 좋아요 갔어요? 네 카메라 감독님께 대박을 들어야 돼요 카메라 감독님이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돌박이를 찍고 있는데요 혹시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들은 혹시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여기 아 뒤쪽에 바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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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JYP다 안녕하세요 혹시 뮤직뱅크 카메라 감독님이신 건가요? 뮤직뱅크 카메라 감독님이신 건가요? 뮤직뱅크 카메라 감독님이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돌박이를 찍고 있는데요 미션이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께 받을 혹시 일단 저희가 좀 뭔가를 보여줄게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플랜이 있으니까 그렇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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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다시 한 번 말해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해주시겠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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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우와 하하 하하 틀렸어 다른 다른 리액션이 있어요? 이거 이거 아태세요? 어? 어떻게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건데 아니 뼈 뒤로 뼈 뒤로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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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에 이제 컴백을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잘 되라고 한 번 응원의 말씀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응원의 네 앤믹스 외쳐주시면 네 제가 외쳐주시면 네 제가 앤믹스 외쳐주시면 네 제가 가보자고 같이 외쳐요 제가 앤믹스를 외치면 가보자고 한 번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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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와 와 와 와 랑 비슷한 큰 성공을 이루라 와 큰 성공 큰 성공 대성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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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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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지설의 팀 카메라 감독님께 대박 듣기 성공! 성공! 근데 그거 궁금했어. 뮤직빅크 하니까 저희 엔딩 요정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막 하시는 줄... 멤버인가? 아... 엔딩 요정 서머님 일단 피딘 님이 일단 선정을 하고 저희 서민 카메라 감독 선배님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문해서 그날 아침에 아... 그날 아침에...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문해서 그날 아침에 아... 그날 아침에... 그러면 저희가 다음 금요일에 첫 방이잖아요 저희 셋을... 엔딩 요정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셋이 팀이거든요 저희 셋이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우설륜 회원에서 하나 둘 셋 지설의 팀이거든요 지설하지만 저희를 첫 방 엔딩 요정으로 써주실 수 있으신지 많이 잡히면 제가 엔딩 포즈가 이렇게 하트거든요 맞아요 하트를 이용해서 뭔가 좀 더 끼를 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혹시 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선배님 어떻게 하세요? 포즈를 진짜 그렇게 잡아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엔딩 요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엔딩 요정으로... 죄송합니다 지설해 이런... 이런 엔딩 요정? 지설해 지설해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소재평 지갑 있으시죠? 네 지갑 있습니다 PD 스토리 감사합니다 망원 이거 어머 어머 얘들아 우리 돈 더 열심히 벌러 가야 해 혹시 배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배팅이죠? 같이 배팅이죠? 배팅 하시겠습니까? 배팅? 배팅? 추가로 드리거나 이거 sist는 가능한데 내가 방금bot고 낳은 걸 봤어 무조건сол overcoming 잠뜩 Hos 1차 팀에게 전혀 기부가 있어요 아 별루다 아하하하 20 yaなAY 2차 샷 dagegen 여기다 붙여 춤춘이 렐라보라고 Let's roll the dice Let's roll the dice 버 Está 아!